재물에는 다섯 가지 재난이 있다 불이 따라다니고 물이 따라다니며 왕이 따라다니고 도둑이 따라다니며 상속자가 따라다닌다 이것이 재물에 들어 있는 다섯 가지 재난이다 재물에는 다섯 가지 공덕이 있다 재산에 의지하여 자신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아내와 자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수행자와 성직자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는 것이니 이것이 재물의 다섯 가지 공덕이다 재물은 다섯 가지로 쓰여야 한다 첫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 재물로 스스로 즐기고 온전히 행복을 만끽한다 그 재물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처자식과 포용인을 즐겁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사용법이다 둘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친구와 동료를 즐겁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복을 만끽하게 한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두 번째 사용법이다 셋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데 이 재물을 불이나 물이나 도둑 등 나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러한 손해로부터 자신과 재산과 행복을 지키도록 대비하는 데에 재산을 쓴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세 번째 사용법이다 넷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자신을 찾아오는 친척과 손님 그리고 조상에게 올린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네 번째 사용법이다 다섯째 자신의 두 손으로 땀 흘리며 부지런히 노력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면 이 재물로 보시한다 특히 자신에게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인자에 지도록 일러주고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는 수행자에게 보시하고 또한 행복한 경지인 천상으로 이끄는 보시를 행한다 이것이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 다섯 번째 사용법이다 재산을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써서 줄어들면 재산을 써야 할 곳에 써서 줄었으니 후회하거나 해석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다섯 가지 방식으로 재산을 썼는데 재산이 불어나면 사용해야 할 곳에 재산을 썼더니 당연히 불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재산이 쓰임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열심히 돈을 모으되 아낌없이 쓰라는 것이다 당신이 직접 좋은 것에 잘 쓰라 혹자 어떻게 모은 돈인데요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뭉쳐든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의 속성이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뻔 돈을 좋은 곳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나를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불행이자 가난이다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서 많은 재산과 보물을 얻고 저절로 그 복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게으르지 않음이란 모든 착한 법을 닦아 익히고 착하지 않은 마음을 막고 보유하는 것이다 본인의 삶에서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이다 상황이 좋다면 그저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이고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결코 과거에 구애받지 마라 단지 교훈이었을 뿐이며 그것이 너의 남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난 일로 두어라 세상 모든 일은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타인과의 경쟁심으로 인해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인 것이다 당신이 행복할 때 이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을 겪을 때도 이 고통이 지속되지 않는다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라 현재의 충실하라 기대를 하지 말라 판단하지도 마라 왜 그것이 너에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내려놓아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이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에 빛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사랑과 애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과거의 허물을 생각에서 지우지 못하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마음 속에 화를 품고 있는 것은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 자체가 길이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현명한 사람은 상관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인지 질병에 시달릴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담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담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진다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어떠한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나아가야만 한다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바라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너희는 저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또한 진실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이라 모든 것은 더 덧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들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타인이 널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 풀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면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다 첫째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 사랑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눈으로 베푸는 것이다 다섯째 몸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이를 돕는 것이다 여섯째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다 영혼과 정신을 위하여 마음 먹은 사람은 깜깜한 집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이겨내기만 하면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고요한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 스스로 그 목숨이 정열을 제어하고 영향을 베풀었는지 내가 얼마나 품이 있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너의 운명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포기했는지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바람에 까불리는 쭉정이처럼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릉꾼이 자기 폐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 둔다 언제나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곳에서 너와 함께 할 운명인 사랑과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다 우리는 마음 속에서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살아간 대로 결과를 받게 된다 마음 안에서 그리웠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 안을 잘 수양하고 다스리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좋지 못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항상 상황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자 사실 우리의 마음은 생동감이 넘쳐 살아있는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상황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일을 행할 때만이 행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다 나는 하늘 아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해두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없는 마음과 정을 베풀며 살아가자 진심을 다해 베풀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자 참는 자는 승리의 지름길로 들어선다 악에서 생긴 악은 파문을 그린다 어리석음을 맞이하는 좋은 태도는 침묵이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위는 선행이 아니다 그대 자신을 마비시키지 말라 기쁨과 슬픔이 있어 마침내 삶이 있는 것이다 그대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벗어버려라 그대 아닌 것에서 그대를 찾지 말라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자신을 다스려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깎아서 바르게 만들고 물 위에서 사는 사람은 배를 조정한다 목수는 나무를 조정하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조정할 수가 있다 반성하고 수행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사려가 깊으며 스스로 억제하고 진리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나날이 빛난다 나는 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벗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착하기를 지켜라 어리석은 사람이 길동무가 되지 말라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것이다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착실한 나의 힘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교만하여 남을 없인 여기는 이런 짓을 자꾸 행하면 미움과 원한이 거기에서 생긴다 공손한 발과 순한 말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공경하며 원한을 버리고 악을 참으면 미움과 원망이 저절로 없어지리라 무릎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자기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해야 하며 또 남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남에게 괴로움을 주므로써 즐거워하는 자는 원한과 미움의 밧줄에 묶여 마침내 풀려날 수 없게 된다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잡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만을 생각하라 남의 잘못을 보지 마라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가를 살피지 마라 오직 자기를 돌보아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라 항상 자기부터 점검하는 사람이 되라 남의 허물을 꾸짖지 말고 자기 주변부터 대살펴보라 사람이 반일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투는 일은 사라지게 된다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을 더욱 면밀히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주놈이 꾸짖져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큰 허물이 될 것이다 남의 흉이 한 가지면 자기 흉은 열 가지가 되는 법이다 가랑잎이 솔잎 떨어 바스락 거린다고 하는 꼴이 되지 마라 겨울 바람이 봄바람 보고 춥다 하는 억지를 부리지 마라 허물과 가오 때문에 앞길을 망치지 마라 남보다는 자기 쪽을 살펴 지혜로운 삶을 꾸려 나가라 내 어리석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일컫는 것은 어리석은 자중에 어리석은 자다 만약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다면 그가 곧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스스로를 슬기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것이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죽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이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다 괴로움은 그를 따라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밭이 자국처럼 생겨난다 몸은 빈 병과 같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성을 든든히 쌓아 몸의 악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고요하고 말시가 부드럽고 행동도 얌전하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말은 깨달음을 얻고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단지 지에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다 지에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깨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뉘우친다 이승에서 뉘우치고 저승에서 뉘우치고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번민한다 악을 행했다는 생각의 번민하고 벌받을 생각의 번민하고 악을 행한 자는 두 번 고통받는다 이승에서 고통받고 저승에서 고통받고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절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명심하라 원수가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적이 하는 일이 어떻다 해도 거짓으로 향하는 내 마음이 내게 짓는 해악보다는 못한 것이다 원한의 마음 잔뜩 품은 사람들 속에 자비심 깊게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라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끝날 줄 모르니 참음을 실천해야만 능히 원망을 풀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니라 자고로 사람들은 말이 반하도 말이 적어도 말이 없어도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았다 비방하거나 비방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세상에는 비방만 받고 칭찬만 받는 사람은 지난 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붕을 성글게 이어놓으면 비가 내릴 때 빗물이 새듯 마음을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번뇌가 3시간에 스며든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 속에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의 말과 행동도 착해지리라 마치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은 관능에 빠지기 쉽지만 마음을 재산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날로 정진한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명상이 없고 명상이 없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명상과 지혜를 갖춘 자라야 비로소 열반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지혜의 눈이 흐린 사람은 애욕의 탐익하며 다투기를 좋아한다 지혜의 눈이 밝은 사람은 노력과 근신을 보배처럼 지킨다 비록 백년을 살더라도 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 반성하고 덕행을 쌓으면서 바르게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장사꾼이 큰 이익을 원하듯이 더위에 지친 사람이 나무 그늘을 간절히 원하듯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좀 더 큰 지혜를 찾는 것에 절대 게을리에서는 결코 안 된다 얕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어 흐른다 그러나 깊은 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모자라는 곳은 항상 소리를 내지만 가득한 것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채우다 만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끗한 물이 가득한 호수와 같다 현재의 얻어야 할 것만을 따라 다른 지혜로 온 힘을 다할 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훨씬 같지다 전투에서 지금 이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질지 모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이다 말은 파괴하거나 치유하는 힘을 갖는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은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만다 마음은 동요하기 쉽고 혼란하기 쉬우며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또한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볍게 흔들리며 달아난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이를 바로 잡는다 마음은 보기 어렵고 미묘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곧 안락을 얻는다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앙과 정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려 할 때 그 마음 기쁘고 줄 때는 그 마음 흐뭇하며 주고 난 뒤에는 그 마음 즐거워라 좋은 것만 생각하라 좋은 것만 바라라 남에게 좋은 일만 하여라 모든 것은 다시 돌아온다 부처님에게 공양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는 반드시 꽃과 풍악 등으로 할 필요가 없다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경전을 잃고 외우며 법의 깊고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풀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는 것이다 말을 그럴 듯하게 잘하거나 용무가 번듯하다고 해도 질투와 인색과 간교에 찬 사람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땅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으며 닭의 알을 낳고 알에서 닭이 생김이 끝이 없듯 땅의 그린 원의 시작과 끝이 없듯 우리 인생의 이 같은 연속에도 끝이 없다 마을과 숲속 낮은 곳이나 높은 곳 어디든 성자가 머무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광야를 걸어가는 길동무 같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자는 멸하는 세상이라 해도 멸하는 법이 없다 하루가 짧다고 하여 그것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루를 버리는 것은 그대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다 남에게 묻기를 좋아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의 지식을 충족해하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식견을 좁게 한다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을 배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칭찬과 비난 이득과 손실 기쁨과 슬픔이 바람처럼 왔다가 간다 인간이 피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향락에만 몰두하는 것이여 다른 하나는 고행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행복할 때의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고통도 영원히 지속 안음을 잊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과거의 얼매이면 마음의 짐이 되어 고통을 준다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어라 마음은 언제든지 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깃들기 때문이다 마음은 언제나 채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에 기초하고 정신에 의해 주도되고 정신에 의해 형성된다 위염된 마음으로 바라고 행동하면 소위 바퀴가 소위 발자취를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이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구축한다 우리의 삶은 마음의 창조이다 당신이 있는 많은 거룩한 단어들 명언들 그러나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크다 인내심은 가장 어려운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이 난다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